졸 수 있어? 벌써..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아..아..아.. 죄송해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티노! 뽕이! 전주짧기! 뺏기입니다. 아 전주짧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다 친다 하는 분들 다 모셨는데 오늘 할 게임이 바로 그 손맛조 타는 게임. 맞습니다. 12. 7. 트릭입니다. 이 게임 저희 그.. 페스타! 네 맞아요. 너무 재밌게 했죠? 페스타 때 체험 해봤었죠. 맞죠? 그때 저희가 줄 서서 즐겼는데 그 당시 이 게임으로 품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입고가 됐다고 해서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맛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 여는 것부터 특이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또 이거 잡기가 있네.. 따악 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손맛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게 참 빨라인 dein activism 이거 봐야. 따줘! 따줘 아닌가요? 따줘 이걸 피학 안 생긴 isso. 찰 Rico 나자ю 아! 거신 거 없이. 이게 따주 있지 않잖아 하하하하 따주 않아? 칩 있고 그냥 칩만 있으면 좀 좀 아쉬워서 이거 포스터도 있는데 재미있는 거 술점 칩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승리하면 코스터를 얻는데 이게 3개를 모아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 뭐 올려놓고 싶다. 약간 대부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딱 뭔가 술도 올려놓고 2인형 게임이 또 응주 빠지면 좀 섭하잖아. 그리고 이게 3인 기준으로 들어있는데 2인도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으로 들을 경우 칩이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데 없었어요 저희도 막 찾아봤는데 칩이 왜 없지? 블랙인가 했더니 알고 보면 여러분 여기 아 놀라지 마세요. 구석구석 술 타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 추가 칩이 들어있어서 안 그래도 포켓 사이즈로 되게 좋은데 또 저 안에 들어있는 딱 맞게 컴팩트한 구석 넣었죠. 그래서 4인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칩까지 같이 서서 즐기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는 3인 구성으로 즐길 거기 때문에 기본 칩으로만 즐길게요. 칩을 보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오 파란색이 되게 그딴적이다. 숫자 차이가 맞아요. 파란색은 1, 2, 3, 10, 11, 12 빨간색은 4, 5, 6, 7, 8, 9가 들어있는데 이게 저희가 4개의 칩을 갖고 시작하고 게임이 끝나도 4개의 칩만 남습니다. 그 4개의 칩의 숫자의 합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블랙잭 하면 21의 숫자 그렇죠 그렇죠 21에 가까울 수 없죠. 아하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세 명이 20일이 넘었어. 그럼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겨요. 터질 거면 아예 터져라. 맞습니다. 어설프게 먹을 바에는 그냥 확 터지던지 확 터지다가 남한테 20일 이하로 몰아주는 경우 그렇지. 한 사람이 터지면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낱개라도 20일 이하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약간 눈치 요소가 있는 게임인데 우선 칩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뉜 게 이 뒤집어서 랜덤으로 칩을 가져갈 때 파란색 두 개, 빨간색 두 개를 가져가요. 저 두 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선부터 자신이 원하는 칩을 공개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12를 놨어요. 12가 가장 숫자 높은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시계방향이니까 이렇게 점 2 바닥입니다. 9에요. 6인 줄 알고 냈지. 아하 실수했네. 이렇게 칩이 되면은 색깔하고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를 낸 사람이 칩을 가져와서 그건 내 손으로 들지 않고 아까 말한 점수 합산용으로 앞에다가 오픈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색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6을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이건 손에 안 들고 앞에다 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시계방향으로 백희님은 칩을 가져가야 되는데 역시 빨간 칩이 남았잖아요. 아 2등도 빨간 칩 네! 무조건 빨간 칩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2, 3등은 앞에 내려놓은 게 아니고 손으로 들어가죠. 손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선이 이제 내가 낼 패가 없죠. 그러면은 앞에 숫자 더하고 남은 사람들은 앞에 숫자 혹은 손의 숫자 어쨌건 내가 갖고 있는 4개 숫자를 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이게 뭐 한 번씩? 에이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20분 뒤 못 갔어. 어떻게 해야 돼? 자 섞어주세요. 오케이. 온데기를 넣어? 보미씨. 신이 생활 걸자. 오, 좋다. 져야 돼, 이 야리! ctor. 엔다고 쫙! 안 이렇게 갈게요. 커는 누가 먼저? 선배 키? 어, 저부터 일단 저는? 그래요. 뭔가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가지고 저도?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뿅, 오케이. 보미씨 보면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1! 이러면 마지막 사람이 좀 약간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냈어. 이러면은 이러면은 제가 이겼으니까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무조건 불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왼쪽인 저는 2를 다시 가져가고 그럼 다시 20을 가져가고 2등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요? 왼쪽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뽀미씨가 선이 돼요. 이게 지금 4개로 20위를 만들어야 되면 평균 한 5, 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7? 6? 이거 맛있겠네요. 이 정도? 3. 그러면 뽀미씨가 가져가야 되는데 대신 빨간 칩이 2개잖아요. 선택권은 있습니다. 선택권은 있으나 무조건 앞에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낮은 수를 먹는 게 맞죠?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7? 저는 3. 벌써 15야. 밀어드려야겠네. 5? 5는 못 참지. 하지만 저 형 10에서 가져간 거 내가 봤지. 10을 내면서 먹을 거야. 잘 봐요. 짠. 5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뽀미씨는 그럼 다시 손으로. 빨간 칩을 좀 늦게 낼수록 재밌습니다. 이게 터질 것 같아. 뽀미씨는 우선 터지면. 이 칩에선 이 정도? 뽀미씨는? 12. 아 이거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좋은 빨간, 굿 빨간. 7. 7. 이러면 뽀미씨가 7. 저는 기가 막힌 3. 이야. 이러면 우선 뽀미씨 선다. 터잡고. 이제 우리 둘 중에 터질 거면 많이 먹어라. 어떻게 제가 먼저 내야 되니까. 5? 아직 안 달았어. 아직 잠깐만 빨간색. 잠깐만 잘 생각해야 돼. 백희님 빨간색 하나 있죠? 빨간색 하나. 조용히 저걸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먹어라. 좋은 숫자잖아. 그럼 나쁘지 않네. 이 정도? 그러면 형이 이걸 먹고. 그쵸. 그 다음에 뽀미씨는? 아예 터질 거면 많이 먹어버리겠다. 백희님? 이 정도? 팔? 어? 조금 빨강이를 내겠다. 어? 이런 거 뽀미씨가 먹잖아 저거. 네. 어? 어? 모르겠네. 어쨌든 먹고. 먹고. 그럼 왼쪽이니까 저는. 어, 이건 과연. 어? 어, 3개여는 저거 난리났는데. 아, 이거 모르겠어. 아유, 아르. 이러면 여러분. 뽀미씨가 되게 끝났잖아요. 먹을 숫자를 다 합쳐. 어설프게 먹었어. 나도 어설프게 먹는 거 같아. 23. 뽀미씨는? 22. 20. 21. 24, 25. 아니, 3 줬어 봐. 백희님 줄... 3 줬으면. 저기 이겼잖아. 저 여기가 이겼어. 아, 거v이는 바로 골라보세요 뽀미씨. 왜? 3개 빼고? 어, 이게 똑같아요. 그럼 맛 하시나요? 돼지도 있네 돼지도 있네 어머 나 이거 할래요 돼지로? 어 아 백퀸 견제하다가 고맙습니다 너무 뭐라? 지난 라운드의 마지막이니까 아까 뽀미씨가 전이었나? 그쵸 어 그럼 뽀미씨가 하네 백퀸이? 이 정도? 으음 뭐를 드시려나 20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6! 빨간색 6! 너무 괜찮죠 6 정도면 약간 평균치잖아 먹어볼 만하지 그럼 뭐야 12 있어? 먹을 거야? 어어 제가 가져갈게요 좋아요 6 그럼 나 12로 가져갈게요 어? 제가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하네 뽀미씨 손이 아 아 유 성 가 하하하하 손 분명히 이리로 가야 돼 이 정도? 키우 몇이야? 많이 먹어? 팔 응 형들 두셈 하하하하하하 응 형들 두셈 이 정도? 뽀미씨는 손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제가 다시 손이군요 그렇죠 좀 맛있는 거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럼 형 벌써 14야? 많이 먹었어 어 이 정도? 오요 맛있겠죠 저거 먹고 싶어서 파란색을 냈다가 내가 빨간색 되면 빨간색 먹어야 돼 그쵸 그쵸 하나 삼 맛있겠죠 어 머리 잘 썼다 이야 기가 막힌데? 아니 이거 뷔페야 지금 육삼필딩 뷔페야 하지만 파란색으로 했다 이러면 빨간색은 없고 하하 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예요 이거 이렇게 놀잖아요 저예요 뽀미씨 아 저예요 뽀미씨 아 저예요 뽀미씨 여기 아니에요 손에 가져가세요 맞아 손이에요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하하하하 어 그럼 더 맛있는 걸로 어 이 정도 7 정도 먹어도 괜찮겠다 우린 먹고 삼을래? 하하하하 보민수 분명? 오세요 오세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오 뭐야 7로 가고 어 이러면 저는 아까 10 2하고 3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어어 어어 자 가는 거야 이끄소 벌그릇 먹고 있어요 10이야 백게님 빨간색 있죠? 하나 있어요 4 5 6 7 8 9 아 흥므 4 아니면 9 이런데 4 아니면 9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시도 어떻게 할까요? 줄 거야? 어어 그래요? 3으chs 네 3 좋아 12 먹고 호미씨 10까지 하고 오우 나겠습니다 10이에요 내 사랑 12 어? 무조건 먹겠다 9잖아 28 used the 그럼 터졌어 아 티러니로 터지게jän을가 되는데 이러면 백게님 무조건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탁 12? 그러면 백희님한테 요거 드려. 그럼 맛있게 제가 이걸 먹을게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 저는 아웃!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뽀미씨 선트! Let's go! 아 이거 재밌어 지금? 백희님을 내가 준 게 11이었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백악구! 저는 그러면 어? 잠깐만 잘못한 거 같아. 티노야 너 잘못한 거 같아. 아 잠깐만. 제가 선인 거죠? 네. 엄마. 엄마 힘내세요. 이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왜 거기서! 잘 생각하세요. 봤세요. 봤세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터지는 그림이냐? 안 터지는 그림이냐인데 분위기도 터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지금 빨간색 안 나와 있는 친구가 4, 5, 6, 7, 8, 8, 8. 아 다 났구나. 희망님 어차피 가져가실 거니까. 아 낮게 가져가셨다. 아 너무 봐. 짠. 아 그러네요. 아 티노님 선. 아 어차피 터지네. 짜잔. 맞습니다. 아 잘못 먹었어. 이러면 터졌기 때문에. 백희님이. 백희가. 선택은 없음. 선택은 없음? 아 탈색이 없구나. 들어가죠.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소. 그럼 형이 먼저 가져가. 7가죠. 뽀미 씨는? 먼저. 다시 한 번. 7로 스타트. 2로 스타트. 2로 스타트. 2 좋다. 2쌍. 부터지 못하려고. 뽀미 씨가 먹으면 내가 이거 먹어야 돼? 헐 싫은데. 좋잖아. 그렇죠. 손으로 가죠. 느낌이 터지는 그림이야. 그냥이야. 터지는 것 같아. 오우. 구맘에 들지 형. 오우. 터질 건데. 오우. 안 터질 것 같은데 느낌이? 나 무조건이잖아. 형 구면 굉장히 안전해 지금. 뽀뿌미 씨야. 오우. 4번 먹으면 좋겠네. 3. 냠냠. 먹어봐. 펄. 아니 8이요? 8. 8. 아 그냥 먹어버린다? 해는데 해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짜잔. 2. 짜잔. 3. 비용들 봐라. 아 아니 근데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11. 오우.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저거. 4. 2. 2. 3. 5. 다시 나와. 11. 10. 어어? 9. 어어? 이게 이렇게 된다? 0? 다시 터지는 그림이야? 9. 18. 22. 12. 12. 나 먹고. 또는 가져갑니다. 저잖아요. 네. 어 이거 또. 아 또 말린 것 같아. 느낌 또 이상해. 또 이상해. 3. 3크. 저는 뭐 11크. 그럼 백희님 3. 또 0. 오우 씨가? 10. 나 11. 백희님 무조건 선이잖아. 이제 끝났죠? 12. 제가 무조건 가져갔어. 잠깐만. 아 느낌 싸네. 아 잠깐만 이러면 터지잖아. 무조건 터지는 그림이지. 터지면 무조건 높게 가져가야지. 12. 앞에 배치고. 뽀미 씨는 손으로 가져가고. 저도 끝났죠? 네. 자 백희님은? 저는 30. 아 30. 뽀미 씨? 29네요. 오 설마? 19. 오 설마? 19. 오 설마? 10. 간단하게? 8 정도? 좋다 8. 6. 이제 좀 알았구나 다들. 빨간색을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나 9 가야지. 그럼 내가 먼저 먹으니까 6 먹고. 8 할게요. 오케이. 5 가고. 5는 진짜 탐나지. 5는 탐나지? 3. 어? 안 먹겠다고? 3. 먹기 싫구나. 안 먹죠. 그럼 난 3. 어? 형이. 이게 생각한대로 안 돼. 9. 8. 탐난다. 11. 형 터지거든 이번 판. 그래요? 이번 판 터지는 판이야? 어? 그럼 나 무조건. 백희님. 저 형이 아직 모르는구나. 이번 판 느낌이.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상황이 도시고 보십시오. 그래요? 검사 4. 7 정도? 7 나쁘지 않죠. 갑자기 고춧가루.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냐. 고춧가루다. 그럼 백희님은? 아 저군요? 어 사봐 봐야죠. 이러면 이쯤에서. 빨간색 하나. 4, 5, 6. 7, 8 남았어. 아 빨간색 두 개. 높은 수만 남았어. 7, 8 남았어. 이 정도? 2. 11. 터지는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그딴 적이야 이거. 터지는 거 갑시다 우리. 터지는 거지? 시원하게 터집시다 이제. 진짜 안 터지겠다는. 둘은 의지다. 시원하게 갑시다. 야하. 무슨 내가 이걸 챙기면 다 터지는 느낌일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3. 어떻게 할 거야. 나 하나만 하고 끝나. 높은 거 남았잖아 8. 어머. 8. 어머. 잠깐만. 저거 친다? 어? 이러면 내가 신빈이고. 지금 백희님이 높은 거 다 가져갔어. 지금.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전 봤어요. 카메라도 다 봤어요. 7. 3. 마지막 하나 나 빨간. 아 7 챙길나? 네. 7 챙기고. 보민 씨는? 3. 야 이러면 줄 거야 형? 아 저. 전가요? 네 형이서 이잖아. 어허이. 어허이. 네. 어? 2. 어. 어 나 안 터지잖아. 20. 구나 왜 그랬어. 좋았어. 터지잖아요. 저 끝났어. 공개. 공개 터지고. 이거밖에 없었어. 아 1, 3이었구나. 네네. 어쩔 수 없었네. 자 그러면. 저 2. 아 이제 한 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 안 돼. 하지만 탈수록 이게 맛이 물어나. 어 그니까요. 저는 그러면 이 정도. 7. 괜찮잖아. 나쁜데요. 아 이거 이러면. 아 이거 가져가야겠네. 7 가져가야지. 1개는 안 줘. 아 이 정도? 이것도 안 좋아지.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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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3 먹고. 폐준발이가 중요하죠. 포미씨. 3. 3. 어. 나는 뭐. 어 진짜? 네. 머리 좋았네. 아 정말. 좋았다. 3을 가져가기 위해서 빨간색을 풀었다. 좋았다. 저 형 빨간색이 없어. 4. 8. 짜잔. 12로 해서 4를 먹겠다. 그럼 포미씨는 8을 가져가고. 빨간색이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이. 맞네요. 그렇죠. 그럼 12는 내 손에. 맛있는 거 들어야지. 무조건 나와야지 이제. 형아 힘내세요. 무리가 있잖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기가 막힌 갠세이네. 저한테 어떤 걸 주신다고. 그렇지. 짜잔. 3 다시 살아돌아간다? 가자마요! 3 맞아요? 싸지! 형 싸할걸! 짜잔! 오 마이 갓! 오! 6 먹고! 토마워 형! 토졌네! 토졌네! 잠깐만, 토졌네 이러면? 어, 잠깐만! 아닌데? 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토졌네! 잠깐만, 이거 토지는 그림인데? 어? 어? 아, 백혜도 토... 난 알았게, 나 1대만 할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묻는 사람이 누군지 꼭 보십시오. 일단 이렇게... 터질거면 10이 그냥! 저 빨리 하고 있습니다. 3! 3! 그럼 저는? 먹고 싶겠지. 그러면 3 가져가면? 그렇죠. 오우, 씨앗.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대. 뽀미 씨? 이러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좋아하잖아. 어. 진짜? 잠깐만... 상대할 수 있는 건 티로님뿐이야, 이제. 당연하죠! 당연하죠! 뽀미 씨... 오, 20일이야! 오, 20일이야! 오, 20일이야! 오, 20일이야! 네... 형... 그냥... 형! 형이... 뭔 형은 찾아! 자, 형, 우리 끝났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으로! 10! 안 되네. 아까 방금 저 진짜 이기고 싶거든요, 이랬잖아. 여러분, 마지막에 묻는 사람이 누구 싶고 싶지?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다. 와, 거기서! 이렇게 견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자, 맛있게! 8로 시작합시다. 그럼 다음은 5! 5! 6! 6! 아, 6이야? 6이면 괜찮다고 봐! 그래! 와, 9 가져갈래. 괜찮다고 봐. 6은 나쁜 숫자는 아니야! 3! 3 좋은 숫자잖아, 10! 그렇지... 야... 야하리네, 야하리야! 또 8, 또 8! 이제 그러면 10으로 해서 5 가져갈게요. 그럼 뽐씨는 팔 먹고? 십 들어가고 정가요? 네 봐요 9정도? 어머 그럼 팔 드려요? 이거 또 누구 칠 누구야? 칠 누구야? 다시 물어봐 제가 먼저 팔부터 생길게 쿨 가져가 아 잠깐만 이거 좀 느낌! 형 이번에 느낌 좀 싸다? 띠빌 좋다 9정도? 뽐씨 숫자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형이 좋은 거야 뽐씨가 좋은 거야? 뽐씨가... 사르라?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지? 어 빨리 오라 해라! 처음이야 대축하는 거 처음이야 어? 이러면 티브님의 사항 오? 다 맞았어? 플콜렉이야 육패는? 저는 그럼 10위에 제가 선이잖아요 그렇죠 오? 어차피 터지는 그림이야 백혜님? 어차피 터진다 어차피 터진다 잠깐만 아 근데 뽐씨 안 터질 것 같은데? 아 몇이지? 느낌 안 터질 것 같은데? 이 정도? 어? 아 망했다 ㅋㅋㅋㅋㅋ 하나라도 좀 줘야 여기가 세니까 낮게 가 과연 100위의 선택 어차피 터졌습니다 저는 자 그럼 난 무조건 6개가 아 잠깐만 아니 애매해 하나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1차이야 형 카운팅 되잖아 이제 성패로 아니야 형 난 계속 감으로 지고 있었어 하하하하 28 28 28 아까 12 10 11 아무거나 가져갔어도 됐다 야 좋았다 역시 센터의 자리 순서는 어쨌건 1등 2등 3등인 걸로 하하하하 뭐 내장해서 뭐 내기하자면서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하하하하 뭐 뭐 뭐 하하하하 헤어져? 아니 손모가지 벌어 손모가지 하나 팍! 12측 트랙이었습니다 이 게임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3인에서 이기면 정말 괜찮은 눈치게임이고요 굉장히 쉬운 12개의 칩으로 가지고 명량 게임이에요 어머나 북대다운 여자야 하하하하 그래서 이 게임 12칩 트릭은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 만두 게임즈 그러니까 만두모디라고 하죠 만두모디에서 다시 출시될 거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물 정보는 상세페이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두 밤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도에 붙잡혔습니다 그럼 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라 빠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